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.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움직임, 발레를 이용한 전신 다이어트 운동을 준비했어요. 총 20동작, 반복 없이 45초 운동하고 15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. 그럼 살똑 빼고 라인까지 완벽하게 다듬어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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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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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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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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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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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